요즘 이세돌 노래 내던데? 새로운 시즌인가?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나 봐요? 이세돌 만에서 우린 그걸 앨범이라고 해요. 시즌이 아니라 그리고... 어? 아무튼 내가 맞추면 아 그렇다고 합시다. 예. 길림 제가 양보해드릴게요. 제 넓은 아량으로 길림한테 제가 양보해드리겠습니다. 길림이 줬다. 길림 네. 앨범이 맞네요. 아이고 이제 맞잖아. 내가 틀렸네. 길대